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사실 1월 어려웠었던 증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반격을 좀 해보지 수익을 어떻게 한번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과 이슈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유무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선유수 테마주들 잘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매매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이런 스킬과 매매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 하고요. 자 그리고 차트 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그리고 관련된 선유수 뉴스죠. 뉴스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점 투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점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뚜렷한 시장 전망을 제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뭐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견보다는 제가 비록 틀리더라도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전문가죠.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성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달 시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1월달 안 좋았으니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어필을 좀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될 때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정확한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전략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추가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아니면 지금 당장 AI 이거 봐야 돼요. 로봇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그런 섹터 테마는 정말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시고 물론 제가 10종목 중에 10종목을 다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적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드리는 섹터 테마 정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메모장에 한번 잘 필기를 해두시면 정말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지도 체크가 가능하시고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매매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뭐다? 두 가지죠. 선뉴스 테마주 매매 그리고 주도주 매매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선뉴스 이제 외우셔야죠. 선뉴스 뭡니까? 테마 그죠? 제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쓰는 방법이 뭐다? 선뉴스 남들보다 먼저 선 그죠? 뉴스를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선뉴스 테마주들을 거의 안 드렸던 이유는 어? 정말 볼만한 테마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안 드립니다. 왜? 없으니까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죠. 시장에서 정말 가장 핫한 것들만 설명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설명드렸죠. 굉장히 핫한 테마 섹터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1주, 2주 오르고 끝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의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니까 초보 투자자용, 지금 초보 투자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시간 이외에도 좀 소통하면서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초보 투자자용 교육을 매일매일 좀 컨텐츠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보 투자자 무료 공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달 투자 전략도 못 잡겠어요. 2월달에 뭘 봐야 될지 급등 선연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전용적인 교육도 좀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실적 발표했다. 지금 예를 들어 적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적자 실적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왜 호재일 수밖에 없는지 적자인데 왜 호재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트릭이 정말 연일 이렇게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한 20%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노란톡방에서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400명 인원이 돌파하게 될 경우에 제가 데일리, 매일 방송한다는 얘기죠. 데일리 장전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전 8시 30분에 정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이슈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주수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이수범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QR코드 나오잖아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지금 QR코드 누르시고 그리고 갖다 대보세요. 스캔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앞으로 어떤 공부거리와 초보자를 위한 교육들을 준비했는지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릴 내용은 선유수 매매, 그럼 뭐겠습니까? 아하, 오늘 이수범 전문가가 테마주 관련된 부분을 준비했겠거니 이제는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래서 오늘 선유수 매매, 선전 매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주도주 섹터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죠? 1월 시장, 2월 시장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1월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바이오가 괜찮았고, 그죠? 자, 그리고 웹툰 정말 괜찮았고 전력 인프라 괜찮았고 반도체 AI 뭐 이런 것들 괜찮았었어요. 1월 초까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랠리를 거쳐왔었던 종목이 되겠죠. 그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 이거 제가 사실 미리 짚어드린 거예요. 12월 달에. 그죠? 12월 초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초중순 정도에 한번 짚어드린 내용. 이런 것들 보자. 앞으로 계속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파이오는 JP모그넬스케어 있었고, 웹툰은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었고, 제일 크죠? 전력 인프라, 어닝 서프라이즈. 제 얘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다 나오죠? HD, 현대, 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죠? 나오죠? 증권사 레프트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자, 반도체도 D램 가격 상승. 랜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으나, 랜드는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 가파릅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요. D램도 사실은 지금은 약간 완만한 상승을 좀 그려나가고 있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물량이 부족해서 재고가 소진되는 시기에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반도체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지금 PER 20배라도 사시는 거예요. 왜? 10배로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이익 늘어나면 PER 10배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것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좀 투자할 줄 아시는 분들이죠. 시클리컬 산업, 그렇죠?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가 이제 이번에 AI 폰으로서 최초로 등장하면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수혜를 입기도 좀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 샘올트만, 방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거론되면서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1월 말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와장창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월달 들어서 1월 말부터 시작됐죠. 사실 1월 30일, 29일 이때부터. 서서히 출발한 게 지주사, 유통주, PBR 1배 이하의 자산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수혜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이게 이례성이냐? 아니라고 했죠. 절대 이례성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돼요. 즉 뭐예요? 눌림목 구간은 나에게 매수 찬수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들 2월달, 3월달, 4월달 하다못해 올해 시장이 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빠르게 인지하는 쪽이 그래도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왜? 일본 증시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확인했거든요. 물론 일본 증시에 지금 일본 정부에 있긴 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차츰차츰 갈 겁니다. 왜? 효과가 발휘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하는 말을 기업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대요. 인센티브. 그죠? 뭐예요? 너네들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피면 앞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줄게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즉 뭐예요? 디스어드빈티지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추후에 달리게 될 경우 그러면 정말 이때까지 난 인센티브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그냥 저평가가 좋아. 나중에 내 아들 상속받게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생각을 바꾸겠죠. 그죠? 불이익이 되는 순간 바꿀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언정.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을 한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들이 정말 눈으로 확인되면 어 효과가 있구나. 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겠다. 특히나 기업들이 들은 채도 안 한다. 정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들은 채도 안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 뉴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모두 잊혀져 있는 테마가 될 겁니다. 뭐예요? 토큰 증권.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잊어버리셨죠? 아니 지금 토큰 증권 STO 관련된 종목 하나도 안 오르는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주목을 합니다. 이때부터 주목을 해요. 자 그리고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자 코스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죠. 지금 대전이 어떻게 되냐면 코스콤 쪽 라인 그리고 지주 계열 3, 4 라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지주 계열 3, 4가 어디예요? KB 우리가 잘 아는 신한, NH 이렇게 돼요. 그죠? 금융 라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콤 라인. 그죠? 여긴 뭐 이제 대신 증권, IBK 증권 이런 곳들. 이제 같이 포함되는 라인 되겠죠. 이제 두 개 이제 토큰 증권 인프라. 이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될 만한 플랫폼 사업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경쟁 구도가 그려져 나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좀 자세하게 나오네요. STO 인프라 구축 경쟁, 코스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 증권, IBK 증권 뭐 이렇게 해서 플랫폼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좀 들리기 시작하고요. 자 코스콤 지금 플랫폼 저변 확대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LG, CNS 그리고 8월 달에는 키움 증권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코스콤이. 자 그리고 KB, 신한, NH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난해 9월 토큰 증권 컨소시엄이 발족됐고 1차 워킹그룹으로서 공동사업 범위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아직은 이거 공식적으로 승인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절차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있는 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독보적으로 올라가면 절대 산업이 발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 구도를 그려야 됩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더욱더 투자하고 이래야만 더 좋은 결실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무슨 XR 기기 이런 거 관심 있었습니까? 그죠? 아니 메타가 제일 먼저 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플이 출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테마 타기 시작하죠. 하다못해 삼성도 할 거야, LG도 할 거야, 소니도 할 거야. 다 나와요 지금. 어때요? 왜 지금 시장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테마주가 이렇게 형성되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딱 나올 때. 그리고 혹시 경쟁 구도가 이렇게 딱딱딱 나올 때 서로 간의 기술 투자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더 좋은 결과물을 더 빠르게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STO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의 경쟁 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STO 사활건 증권사. 왜 증권사가 사활을 걸었을까? 이제 주식 매매하는 걸로만은 돈 벌기가 어렵다. 혹은 신용. 신용에 대한 수익이죠. 수수료. 신용에 대한 것들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는 거는 사실상 이제 조금 정체된 사업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투자를 만약에 확대해서 크게 수익 내냐. 그런 것들도 못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진행하고 있었던 게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많이 진행했었으나 전 세계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다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 어떤 것들이 오히려 부실 채권, 부실 자산으로 갑니다. 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색다른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다? STO, STO. 왜? 370조 시장.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370조 시장이네요. 이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영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같은 거예요. 네이버 같은 그런 거 정말 포털사이트 딱 하나만 선점하면 여기서 계속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템과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플랫폼 하나만으로 거기서 알아서 이모티콘도 사고 선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듯이 이 STO 시장을 어떻게든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STO가 보통 테마가 오를 때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높았어요. 왜? 관련된 기업, STO 관련된 기업 중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 올라가면 또 업비트 관련해서 또 올라가는 지분법이 올라간다 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또 같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TO, 비트코인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을 좀 하곤 하는데 사실상 1월달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던 비트코인이 후반부 사실 비트코인 ETF 승인되자마자 오히려 주가가 좀 밀렸어요. 주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가격이 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 조금 상실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4월달에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가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2월달에 뭐가 있어요? ETF, ETF 이제 승인. 물론 승인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관련된 이슈가 계속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테마라는 건 뭐다? 기대감. 가격이라는 건 뭐다? 기대감.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부분이 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STO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TO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3월달에 또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발표가 날 겁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2월달부터 서서히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렇죠? 보통 3월달에 이벤트가 있으면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움직임을 이미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대장주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NFT 플랫폼 등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업체 카르도와 함께 토큰 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카르도는 뭡니까? NH농협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세 증권이 주관하는 토큰 증권 워킹그룹에 합류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신재생에너지, 항공기 금융 등 다양한 자산과 함께 연계 토큰 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테마주라는 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떤 것들이 실제로 엮여져 있는가 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테마주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딱 봐도 뭐예요?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테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어때요? 지금 12월 7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상당히 좀 줬고 여기서 이제 장대음봉이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로 좀 연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평선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모아가지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점을 맞이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갈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그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는 뭐예요? 한 달 정도로 앞두고 있어요. 1개월 어떻게 보면 D-Day 30 3월 안에 발표라고 했는데 3월 언제 발표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2월 달 뉴스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30일 정도로 만약에 앞두고 있다고 감안했을 때 서서히 차트를 만들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 뉴스를 앞두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 구간에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이 평산 밀집 지역에서 분명히 어떤 장대한 봉 보통 우리가 매집봉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가장 쉬운 의미로 매집봉 하나 딱 이렇게 등장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 주면서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도 갈 수가 있겠고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봉이 한번 연출하게 되면 아 여기가 대장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집봉이 연출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서서히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 같고 혹은 내가 선점에서 굉장히 크게 먹고 싶다. 이게 분명 대장주가 될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달 이슈 잘 등장하는지 유무를 보시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목을 좀 추적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옥션 두 번째 서울옥션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미술품 경매 및 중개 다 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 미술품 관련 주로 아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죠. 그래서 미술품 조각 투자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 KB증권 미래에셋 SK증권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블록체인 기업 글로와와 함께 NFT 프로젝트까지도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 보통 지금 STO가 NFT 이런 쪽이랑도 다 연관되어 있고 결국은 가상화폐 다 거의 비슷한 바운드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STO 따로 보고 예를 들어 NFT 따로 보고 코인 따로 보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연계될 수 있는 산하에서 다 연계될 수 있는 저는 사업 지금 카테고리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정말 움직임들이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번 보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보게 되면 STO 대장주로 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죠? 특히나 이제 미술품 쪽으로는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STO 대장주로 보는 시장의 시선이 있더라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옥션 차트 같은 경우도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재미없는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 아 이럴 때는 못 보겠어요. 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 딱 이탈되면 맨날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혹은 고점에서 물렸어. 근데 갑자기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는 솔직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집봉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단기 매매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매집봉 나왔죠. 그죠? 매집봉 나오고 눌림목 쪽 조여.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천천히 모아 나갔다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팔든 여기에 팔든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단기 매매니까. 수익률 극대화는 관심이 없는 게 단기 매매입니다. 그죠? 빠르게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아, 아직은 뭔가 하방이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차트가. 그죠?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거래량 지표는 안 가져왔지만 지금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없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은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일단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집봉이 확인되는 시기가 있든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져본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 30일이나 남아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닫았죠. 바닥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거래량이 동반돼서 장대양봉 이거 매집봉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양봉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주체가 변경될 때 지금 가지고 있었던 투자 주체 뭐예요?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가 지금 물량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우, 에라이 손절. 오우, 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겠다. 이런 투자들이 대거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신규 주체가 물량을 흡수하고 얘네들이 나가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놔야 추후에 이슈를 받았을 때 대장주가 될 수 있고 그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더 급등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차트에 숨어있는 속내를 우리가 조금 읽어볼 수는 있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어떤 거는 이평선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평선 밀집 지역에서 어떤 방향성을 띌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거나 혹은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외의 종목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핑거도 있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K-옥션,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의 테마를 띄고 있다. 뭐예요?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올라요. STO 올라가면 같이 올라요. 두 가지가 동시에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조금 우량주, 조금 더 큰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자 실적을 내고 있는 것들은 난 무조건 기피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기술투자 보시면 되죠. 뭘 걱정합니까? 이 테마를 전체적으로 다 안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기술투자를 보므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선책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다 다릅니다. 이거를 하나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법칙이에요. 이거대로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드리고 있고 제안드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선뉴스 매매라는 걸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재료가 될 수 있고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찬스인 것은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뉴스 종목이 급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단일 종목 하나만 급등 나오면 그건 테마가 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테마가 움직여야 돼요. 즉 핑거, K옥션, 우리기술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것들 서울옥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3%, 4%든 움직여줘요. 아, 드디어 테마 타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누가 먼저 차트를 만들어내는가. 이건 왜 중요해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차트를 무조건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차트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절대 통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먼저 차트를 만드는지는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차티스트들. 우리보다 후발 주제예요. 우리처럼 선점, 선뉴스는 선점인데 선점하는 투자자보다 뒤늦게 들어오는 곳들이 어딥니까? 차티스트입니다. 차트가 이미 이쁘게 우상향 딱 그리고 있을 때 이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이때 살 수 있는데 차티스트는 이때 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충분히 얘네들이 매수할 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타 세력, 단타 매매를 하는 추종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매집봉이 나오는지 이런 유물을 체크하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또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도 거의 모양을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저 역시도 원전이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뭔가 모멘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 시그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거의 보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체코 쪽 신규 원전 입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테마 강도, 원래 한 별표 두 개 정도의 선뉴스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별표 네 개까지 늘렸어요. 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보통 원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 다 누구 몫이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그쵸? 프랑스, 미국 이쪽이 이제 기술력 우리 한국과 만약에 삼파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쎄요. 쎕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국 쪽이 제일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이제 뭐 특허를 위배했다더니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컴플레인을 좀 걸면서 사실상 우리 한국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너무 지금 이게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프랑스와 한수원 둘 중 하나는 뭐다? 이거 따낼 수밖에 없다. 그죠? 50대 50이에요. 50대 50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탈락시켰다는 얘기는 어 지금 너네 무슨 특허 입에 됐다가 한국 뭐 한수원 갖고서 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저는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어 지금 현재 체코 정부 관련해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신규 원전 사업을 원자로 기존 계획이 한기였어요. 한기 딱 한기. 그러니까 규모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기까지 늘려서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에 입찰을 요청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매출 규모가 무려 4배로 늘어난 거예요. 제가 선유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린 이유. 이해가 되시죠? 오 최소 수조원 정도의 저기가 가능하겠구만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또 중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실적으로서 또 좋아질 여지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가장 제일 좋아하는 선유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선유수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승파동이 나오는지 하락파동이 나오는지 이 테마를 정말 별 볼일 없는 테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체코 정부가 요구한 건 뭐예요? 4월 15일까지 오케이 단서 하나 얻었어요. 4월 15일까지 입찰에 대한 수정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케이 좀 늦어지더라도 4월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느낌이 자 그리고 제가 4월 달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오는 5월 말까지는 입찰에 대한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이게 되려면 최소 지금 4월 15일이라고 했지만 뭐 30까지 밀린다 칩시다. 그래도 4월 말까지 완료가 돼야 5월 말까지 입찰에 대한 평가 마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원정 건설업체를 결정한다. 누가 할지 프랑스 할지 우리나라 할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서도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추가 건설되는 원자료 3기관에서는 결정이 그 이후에 내려질 수 있다고 외신은 전하긴 했다. 자 어쨌든 지금 4기가 될지 1기가 될지 명확하게 결정된 상황은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뭐다? 테마라는 거 가능성, 기대감.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를 크게 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웨이스팅하우스가 끝났기 때문에 33%의 확률이 아니라 50%로 늘어났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종목만 같이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먼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여 자 신울진 1, 2, 5기 고리 3, 4, 5기의 제품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 원전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테마주 볼 때. 뭘 보냐. 과거에 원전 관련된 테마가 등장했을 때 이슈가 등장했을 때 대장주를 한 이력이 있는가. 왜? 정말 생뚱맞은 대장주가 갑자기 치솟는 경우는 정말 이 종목이 특별하게 수혜주라서 그래요. 보통은 예전에 대장주했던 놈들이 대장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집봉을 이미 만들어놨거나 차트를 조금씩 더 잘 만들어놓은 놈들. 그런 놈들이 대장주가 됩니다. 왜? 위에서 물린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 얘네 주가 띄우려면 쉽지 않겠구나. 차라리 얘네 띄우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과거 1년간 대장주 이력이 2회. 결국 있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닥을 확보했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걸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마주 할 때 이런 것들 강의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바닥 확보가 최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실 주가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닥 확보가 10월 달이고 지금이 2월이에요. 여러분들. 무려 4개월 동안 정말 질리고 질려서 나간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고 투자자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주가를 띄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개월 정도 텀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 괜찮다. 긍정적이다. 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다. 이건 뭘까요? 테마주들을 띄울 때 수조원짜리 띄우는 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주를 띄우는 세력 입장에서 이런 것도 못 띄웁니다. 그렇죠? 근데 2천억 이하 이런 종목들은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 편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종목이 뭐고 정확하게 지금 실적 어떻게 나오고 테마주를 매매하는데 실적 보고 그렇게 하면 사실상 테마주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부수적인 걸 보게 됩니다. 테마주를 하는데 왜 실적을 보죠? 저 역시도 실적주들 매매 되게 좋아하고 주도주 섹터 펀더멘탈 찾아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들을 정말 저점 매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실적주에 장기 투자할 때 이야기인 거고요. 내가 테마주를 매매하고 1개월 정도 안팎으로 트레이딩을 할 예정인데 그런 종목이 실적이 얼만큼 23% 증가했고 이 종목이 실제 저기가 맞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뭐고 부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신기계 차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4일 날짜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좀 나왔어요. 여기서 투자자 교체 꽤 됐었을 겁니다. 바로 장땡봉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투자자 교체 한 번 이뤄졌을 거고 차트에 숨어있는 속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 번 물량 터리가 한 번 됐었을 거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량을 서서히 받고 나면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주주를 좀 받고 나가면서 손받김이 되면서 차트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대장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에 대장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정배율로 진입하고 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서서히 121선까지 서서히 지금 정배율로 진입하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사실 또 정배율 좋아하시는 이런 차티스트들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장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차트에 대한 의견은 사실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일자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이슈가 등장해서 악재가 나오거나 할 때 주가가 눌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대장주 차트의 모습을 많이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그 종목을 추적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크게 선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묻어두고 향후에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라는 걸 볼 때는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선유수 매매 여러분들도 지금 훨씬 더 과학적인 접근과 조금 더 수학적, 데이터적 접근 그리고 확실하게 이슈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급등주 묻지마 사실 추경매매 이런 것들보다 상한가 따라가는 매매 그런 것들보다 어때요? 훨씬 더 나은 테마주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G2 파워라는 종목인데 원자력 발전 설비에 필수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Q클래스급이라고 하는데 Q클래스급 품질 기준에 수배 수배 전장 생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지금 오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MR 테마로도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분류 테마에도 포함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소형 모듈 언전 이쪽으로도 사실상 관련된 테마가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SMR 뭐가 떴다 지금 빌 게이츠가 SMR 관련해서 뭐가 향후 시장이 이럴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G2 파워라는 종목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긴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나 빌 게이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SK 이런 대기업들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보다도 더합니다. 과거 1년간 대장주 이력이 4회입니다. 왜? 여기는 이걸로도 포함되고 원전 쪽으로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 이력도 두 배나 높아요. 4회 재미있게도 바닥 확보는 다 똑같습니다. 10월 23일 날짜로 다 바닥 찍었어요. 이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이하로 테마주 편승 가능성 역시 당연히 높습니다. 시가총액 1,600억, 1,8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2천억 이하는 테마주 편승 가능성이 진짜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G2파워 1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임들을 조금 포착을 해나가고 있고 사실상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진 이후로 다시 좀 주가가 올랐었어요. 1월 말 정도에 그러다 다시 눌림목을 좀 크게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한신기계와는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다른 차트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은 사실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자 G2파워 외에 우진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종목들 있잖아요. 보성파워텍, 한정KPS 사실 대다수의 지금 중소형주로 분류되고 있는 원전 테마주들은 되게 비슷해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상이하게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 누가 더 거래량이 갑자기 실리면서 좋은 차트의 패턴을 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부대장주가 되든 아니면 한신기계를 넘어서 대장주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보면 물량에 대한 소화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과거에 대장주였던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별표 4개의 강도를 좀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도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서 G2파워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원전주를 좀 준비를 좀 하면서 G2파워 한신기계를 제일 유력으로 보고 있긴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정기술, 한정 KPS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는 지금 차트가 우상향이 꽤 많이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대형주를 좋아하시거나 지금 3월 감사보고서 시즌 때문에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디를 가면 된다? 한정 KPS, 한정기술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라는 차선책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시는 섹터가 어딘가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2차 전지.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많은 유튜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이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들,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된다? 전체 양극재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NF 나왔고요. 에코 프로비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다 나와줘야 되고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전액 업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실적도 좀 나와줘야 돼요. 왜? 이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한 번에 꽉 다운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가 고전하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다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정말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가 오늘 반등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 들어간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 추가 매수 시점을 우리가 어디부터 분석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략들을 노란톡방에서 단독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분들 잘 포함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급락, 긴급대응 전략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고 오늘 강의 오늘 이 시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